전리포 낭세성 돌아서 패들무드 레이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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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모든 분들 잡았어요. 잘 안내요. 훌륭하시네 요즘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? 많이 잡으세요 시원하다 자 이쪽은 반대로 조류가 이렇게 흐르거든 여기도 세게 치고 나가야 돼 등대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약해졌네 물 넘어오는거 보이죠? 시냇물처럼 물이 막 넘어오잖아 아 저기 앞에 무릎으로 무릎으로 오케이 치고 나가면 돼 섬 쪽으로 이렇게 조금 붙어 치고 섬을 돌거야 세게 치고 나가 세게 세게 치고 나가도 돼 중심 잡아가면서 세게 왼쪽으로 계속 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지 말고 왼쪽으로 계속 가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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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 계속 가 계속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쭉쭉 쭉쭉 더 세게 어민아 더 멈추지마 이제 벗어났어 천천히 가도 돼 이제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